지금 우리 함께 토라 포션 들어가요 지금 우리 함께 베미드바르 불러와요 베미드바르 낫소 베알로트칸 슈나레칸 토라 후쿨칸 발락크 피나스 마토트 마세이까지죠 안녕하세요 벌써 10주 토라 포션입니다 그래서 이번주 하면 10주에 걸쳐서 베미드바르 민숙이가 마치게 됩니다 시작한지 얼마 안된거 같은데 벌써 다 마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다음주부터는 드바림 신명기가 시작됩니다 기대가 됩니다 또 이번주는 지난주도 마찬가지로 탐무주올이 이제 끝나고 다음주부터는 아부올이 시작됩니다 탐무주올과 아부올은 굉장히 역사적으로 힘든 주간이지만 주님께서 작년부터 굉장히 많은 역전의 일들을 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희 또한 이 민숙이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비뉴아스처럼 또 갈렉과 여우수와처럼 어떤 일들을 새롭게 시작하는 것들을 보고 있습니다 굉장히 기대가 되는 한주간입니다 갈밀사는 여전히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음주부터 도라 포션 드바림이 시작됩니다 책이 또 나왔습니다 함께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베미드바르 민숙입니다 여호와의 군대 정렬이라는 주제로 작곡하고 있습니다 베미드바르 나스오 베아할로테카 실라흐네카 코라우 후카트 발락크 피나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질투적 사랑이 반응하는 마토트들의 소원 소원을 받으시고 또 하나님이 반응하시고 또 반응하시면 또 우리가 소원하고 이런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전진해가는 마토트들은 질투적 사랑을 다른 말로 소원이라고 표현할 수 있죠 그 위에 펼쳐지는 어떤 일들이 마토트입니다 마지막 마세이 노정들입니다 마토트의 소원까지 받고 오늘 마세이는 무엇일지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33장 1절입니다 모세와 아론의 인도로 대우를 갖추어 예굽을 떠난 이스라엘 자손들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노정, 여정 우리나라 요즘 단어로는 여정이라는 말을 쓰죠 마세이, 마사, 노정 출발 페미드란 마지막 주간입니다 지난 2주 동안 하나님 나라의 군대 정렬관, 리더십, 이원과 하나님 나라의 통치단인 마토트들의 소원까지 보았습니다 이제 마지막 여정이 어떻게 되는지 살펴볼까요? 마무리입니다 민숙이 전체의 마지막이자 마무리입니다 노정들이 나오죠 42, 람세에서부터 모아평지까지 해서 42 노정이고 람세과 모아평지를 빼면 40여정입니다 이것이 먼저 나오고 31장에서는 이게 나오고 그 다음에 31장 끝에 50절 가보면 들어가거든 너희가 가난한 땅에 들어가거든 온주민들을 몰아내고 땅을 기업을 나누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나서 기업 경계는 어디까지인지를 얘기하죠 가난한 땅 기업의 경계가 나오고 기업을 나눌 자가 그 다음 본문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내외인들에게 줄 거처들 48성업과 도피성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피 흘려 내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 흘른 자들은 도피성에 아무나 들어가는 건 아니죠 반드시 죽일 자는 죽이고 그 다음에 반드시 이 땅에서 피가 흘렸다라는 것은 거기에 대가를 치러야 된다 그러나 무식적이고 고의가 아니었을 때는 도피할 수 있는 성을 그렇지만 내 땅을 내 땅 거룩하신 하나님의 땅을 더럽히지 말라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슬로 부하세 딸들에 대한 기업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딸들이 시집가면 어떻게 하냐 다른 집 밖에 돼버리는데 다른 집하러 가면 그랬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그 기업을 유지시키는지가 이 다섯 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오늘 33장에 나와 있는 42노정 가운데 여정 가운데 저와 여러분은 어느 여정 정도에 와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첫 번째 두 번째 과정입니까? 아니면 38번째 39번째 여정에 와있습니까? 어쨌든 저와 여러분은 곧 오실 예슈와 하마시아 예수 크리스도 앞에 서 있는 존재들입니다 전체적인 전 지구적인 어떤 시간대로 말하면 저희는 38, 39, 40여정에 와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수 크리스도 앞에 우리는 나이가 많든 적든 이제 서야 될 그 시기가 가까워 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개인적으로는 어느 정도의 여정인지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노정 33장 49절까지를 제외하고 33장부터 36장까지의 그 내용을 보면서 어디를 초점을 향하고 있는지 한번 보고 싶습니다 볼까요? 이 다섯 가지의 얘기가 나왔는데 여정을 마칠 때쯤 모든 초점이 어디로 향해야 될까요? 볼까요? 이 첫 번째 가난한 땅에 들어갈 땅을 기업을 나누라 그러죠 그리고 기업의 경계 기업 땅 기업의 경계 나오죠 그 다음에 내위의 거처 땅이죠 살 것 슬로보앗의 기업 그러죠 모든 마무리 여정 우리의 인생의 여정은 마지막 맞추면 무엇을 소망하냐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살고 나면 무엇이 우리에게 주어지냐는 거고 그리고 우리가 어떤 것을 소망하면 가냐는 거죠 어디에 맞춰져요? 기업에 맞춰져 있어요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나라 기업에 맞춰져 있다는 거죠 얘기했지만요 기업은요 구약시대에 있어서 기업은 가난한 땅에 줘요 그죠? 열두지파요 그렇지만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면 우리를 제사장 삼은 다음부터는 모든 기업은 여호와만을 기업으로 삼게 돼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셔서 천년왕국 때 우리에게 기업을 주신다는 개념을 가지셔야 돼요 구약적 개념을 가지시면 안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는 모두가 여호와만을 기업으로 삼는 자이고 이 땅에 살 때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기업을 얻게 된다 그때 받을 것을 우리는 소망하면서 간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경주하는 자들이잖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주실 기업을 대한 소망이 우리의 여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우리의 여정이 있잖아 기업 천년왕국에서 우리에게 주실 상급 기업에 대한 소망은 우리의 삶은 어떻게 해요? 끝까지 경주할 수 있는 힘을 준다 바울이 이러잖아요 디모데우스 사장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노라 그러잖아요 이 의의 멸류관 하나님 나라에서 내게 주실 기업을 얻고자 뭐하는 거야? 나는 마지막까지 달려갔다 이 얘기를 하시네 또 우리는 그날의 기업을 얻게 되는데요 어떤 기업을 얻게 되고 또 어떠한 자세를 슬로보앗의 딸들이 선택하는 걸 보면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 볼까요? 마태문 19장입니다 예수께서 이러시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러느니 세상이 새롭게 되고 인자가 자기 은광의 보호자에 앉을 때로 나를 따르는 너희도 열두 보호자에 앉아 이스라엘 열두 집화를 심판하리라 와 우리도 예수님처럼 옆에 열두 보호자에 통치할 수 있는 보호자에 앉는다라는 그때 임금이 그 얼음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러시네 내 아버지께 복받는 자들이여 나와 장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신다라는 이로 말미암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시니 이는 첫 언약 때 범위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에 참여시킨다 그리고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매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의 그 표를 받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끝까지 이기는 자들에게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 노릇하리라 우리는 왕야는 아니잖아요 이스브리스도께서 왕이시잖아요 근데 왕 노릇은 왕의 힘을 입어서 왕처럼 행세하고 그 역할을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을 왕 거룩한 왕같은 제사장이잖아요 이제 이 땅에서는 제사장으로 살아야 되지만 주님이 오시면 왕의 위치에 세워주신다 우리에게 보상이죠 이것이 뭐예요? 우리가 지금 우리의 삶의 여정에 있어서 굉장한 힘이 되고 마지막까지 경주할 수 있게 해주신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마지막 부분에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나와요 마지막을 참 기가 막힌 주제로 마무리를 해요 슬로보아스의 딸들에 대한 얘기잖아요 이제 지파들이 나와왔죠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만약에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시집을 다른 지파로 가버리면 어떡하냐 우리 기업이 없어져버린다 그럴 때 결혼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당연한 선택을 하게 되는데 어떤 걸 얘기해요 결혼의 문제에 대해서 다른 지파와 결혼하지 말라 너희 집 안에서 하라 그러니까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은연하게 받아들여요 기업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께서 다시 오셔서 받을 주실 그 기업에 대해서 이런 당연한 선택을 하시는지 저와 여러분이 깊이 생각해봐요 그 기업을 얻기 위해서요 내게 주어지는 제안과 내게 주어지는 박해와 내게 주어지는 어떤 상황을 스스로 제안시켜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재정과 시간과 열정과 그저 삶의 많은 부분을 어떻게 하는가요 기업을 위해서 내가 절제하고 그 일을 안 하는 것을 은연하게 선택해요 오늘 슬로보아스 따스는요 그들의 이름들이 다섯 명이 나오잖아요 그들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당연한 선택 그거 당연하죠 라고 얘기하면서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의 문제는요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해요 결혼의 문제에서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무슨 그런 얘기 하시냐 아니요 그러면 결혼만 중요하나요 예수와의 신부들은 어떻게 해요 결혼만이나 자녀 재정삼 모든 부분이 마찬가지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당연합니다 예 주님 주님을 위해서 당연하게 제안할 겁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여정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충성되게 걸어갈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영원한 기업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42여정을 다 마치고 가난한 땅을 바라보면서 서 있는 여호와의 군대처럼 우리는 예수와의 군대입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바라보며 곧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져오실 나라 기업을 보며 끝까지 경주할 것입니다 마무리입니다 베미드바르 민숙이가 다 마찬가지 됩니다 42여정을 다 마치고 하나님 나라에 바라보며 그 기업을 바라보며 서 있는 여호와의 군대 이게 마세이자 그저 끝나면 진군하는 마지막 모든 게 끝났죠 이제 군대가 전진하는 일만 남아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여정 가운데 있고 또 우리는 늘 내일 주님이 다시 오실 거라고 생각하면서 모든 여정을 끝나는 존재로 지금 뭐하는 거야 지금 당연한 선택을 하면서 그 기업을 향해서 기업을 주실 기업을 사모하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우리의 생명을 드리는 그 마지막 예수와의 신부로 서있다라는 마음입니다 정리해볼까요 여호와의 군대의 소집 명령과 정렬을 베미드바르 정렬이다고 얘기했어요 여호와의 신부 군대가 정렬하는 거고 낫소 여호와의 군대는 소음과 구별 예수와의 군대가 출정 명세하는 게 나와있고 베아할로테카에서는 만나이신 예수와만으로 만족하는 내위인 제물된 제사장 예배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열쇠가 되었죠 신랑은 에카 여호수와 갈레카 같은 전제적 삶을 사는 다음 세대들이 일어나는 거 고라 예수와만을 여호와만을 기업으로 삼는 제사장 예수와의 군대 후카트 다시 오실 예수와를 맞이할 새로운 세대 새로운 리더십들이 정렬되고 일어나는 거 발라크 세상의 공격에 대해 고룩한 제사장으로 삼으신 예수와 함께 빈하스처럼 일어나서 반격하는 거 지금 다음 세대들이 특별히 10대 10대의 아이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핀하스 파격지고 고룩하신 사랑위에 다시 새롭게 여호와의 군대가 세워지고 다시 오실 예수와를 맞이하는 예수와의 군대가 세워지는 걸 보고 있는 시간입니다 마토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여 마토트리 일어나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겠다는 자발적 소원을 하는 마지막 때 신부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마세이 모든 여정을 마치고 하나님 나라를 얻기 위해 서있는 여호수와 군대처럼 예수와의 신부들 예수와의 군대인 우리들도 끝까지 승리를 경주합시다 아보로울삭이 시작됩니다 아보로울삭 때에 드리는 예배가 특별할 거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마칠까요? 예 아버지 하나님 여정 마세이에서 모든 여정을 마치고 이제 우리가 얻을 우리에게 달려갈 선한 싸움을 마치고 달려갈 길을 우리에게 주어질 멸류가 영원한 나라의 기업 그리고 주님과 함께 왕로를 날 것 사모하면서 마지막까지 잘 견디는 경주하고 멈추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무리로 살아가는 그리고 모든 여정을 마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또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 왕로를 할 우리의 세대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